오늘은 어떤 틱톡을 찍어볼까? 주사기... 저거 어떻게 다 먹어? 나 이거 봤는데 요즘 유행인가? 해볼까? 집에 아무도 없네 이때야 이때 이때 해야 돼 만약 집에 엄마가 온다면? 조비키? 왜 그런걸 하고 있어? 무서워 또 잔소리 들을게 뻔하지 엄마 오기 전에 빨리 해야겠다 좋았어 이렇게 중국에서 유행하는 주사기 먹방을 해볼건데요 와 이거 진짜 크다 대박 여기에 매직으로 버블티처럼 탑효카를 그려야 돼요 검은색 매직으로 버블티처럼 동글동글 동그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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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 다했다 재밌겠지 샤샤야 너도 해볼래? 싫다고? 저딴 걸 왜 하냐고? 얘는 트렌드를 너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제 언니가 뭐 할 거냐면 여기에 토마토 주스랑 오렌지 주스랑 또 여기 수박 주스랑 넣을 거야 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맞고 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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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기에 이 바이구미를 싹 빠져드는 거야 오 짠 아 뭐야 다시 에이 짠 됐다 세워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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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졌다 이제 이 오렌지 주스로 여기는 넣어줄 거예요 밥 옳지 오 닫아주고 이번엔 신비아파트 금비젤리 와 금비 모양이다 나와라 금비 약 여다 꽂아주고 여러분 대박 제가 진짜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넣었잖아 그렇게 넣는 게 아니고 정말 쉬운 방법 이번에는 수박 음료수를 넣어줄 건데 500ml 따위 500ml 거든요 안에 알갱이가 들어있어 이거 괜찮을까? 우리가 여기 500ml 잔에다가 다 넣어준 다음에 다 넣었으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엄청 엄청 힘들어 여기 안에 있는 알갱이 때문에 이게 안 걸러져서 알갱이를 체에 걸렀어요 이렇게 자 그럼 해볼게요 이렇게 쭉 빨아들이면 대박 대박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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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대박 이게 더 쉬워 아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끝까지 됐어요 수박 주스에는 이 수박 젤리를 위에 올릴 거예요 어 무서워 쓰러지지마 도미도 같아 젤리를 올라가라 안 꽂혀줘 대박 근데 이거 엄청 크다 이렇게까지 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산 것 같아요 이걸 엄마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진짜 엄마가 이걸 보면 뭐야? 뭐 하는 거야? 주사기에다가 그게 뭐 하는 짓이야? 아니 이거 틱톡에서 먹방 하는 건데 이게 인기가 좋아서 인기가 좋아서 그 주사기에다가 저거 뭐야? 먹방 먹방 한다고? 그거 뭐 하는 거야 그게? 아니 이거 하면 주사기 특이하고 버블티 같이 이렇게 해서 그게 뭐야? 이제 뭐 별걸 하다 하다 야 그만해! 이상한 걸 하고 있어 진짜 이상한 게 아니라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고 뭐 맨날 그냥 아휴 좀 치워 그냥 아 절대 안 되지 야 엄마 오기 전에 빨리 찍자 그치? 당연히 이거 토마토 주스 색깔 되게 이쁘다 샤샤 그치? 다 됐으니까 이제 하면 되겠다 카메라 설치하고 이거 할 때는 중요한 게 있어 이게 3배속 눌러주고 그 다음에 뷰티에서 모든 거를 다 100으로 해주는 거야 부드럽게 대비 얼굴형 눈 코 에잉 머리 얼굴 얼굴 파운데이션 빛나는 눈 치아 블라시 립스틱 아 잠깐만 어디로 아이섀도우 아이섀도우 아아 이게 뭐야 하하 너무 이상해 그 다음에 카메라 설치해주고 오케이 국감을 찍어야지 자 이제 찍어보겠습니다 어? 누구야? 띵동은 엄마 아니야 띵동은 엄마 아니다 누구세요? 잘 빼요 놓고 갑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내 거 아니네 엄마한테 온 거네 날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졌네 이번 겨울은 얼마나 또 길려나 아휴 자 이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나 위험한 본 내가 컷 하 삼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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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 하는 거야? 어... 그게 그러니까... 뭐... 또 찍는 거야? 어... 이게 뭐 찍는 게 맞는데 이게 뭐냐면... 이게 틱톡에서 유행하는 건데 이게 하트를 많이 받아가지고... 뭐라고? 그렇다고 이 줄사기를 죄다 꺼내가지고 이 안에 뭐 넣은 거야 이게? 뭐 넣은 건데? 이게 음료수 먹방인데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쭉 짜서 먹는 거야 왜 그렇게 하니?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... 이게 중국 유행이어가지고 요즘 틱톡에서 많이 나오거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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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쌩 난리를 쳐요 진짜 아우 왜 그러는 거야 하트 많이 나와서 하트 나온다고 그걸 그냥... 아우 진짜...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엄마 오기 전에 빨리 했어야 됐는데 뭐 이미 버려놓은 거 그거 해봐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응 이거 다 이렇게 해서 마시면 돼 근데 음... 뭐랄까 엄마가 그렇게 인상 쓰고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먹다가 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유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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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빨리 찍고 치워야지 응 엄마 웃잖아 이렇게 스마일 아유 잘하네 우리 딸 에헤헤헤 더 무섭다 왠지 찍어 찍어 그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다 먹으실 수 있을까 다 먹으실 수 있을까 아이야 갑시다 가자 가자 화이팅이야 아유 저게 뭐 하는 거야 음 젤리도 그거 먹는다고? 아유... 음... 그게 몇 미리니? 그걸 다 먹니? 어 쏙쏙 들어가 음... 그거까지 다 먹겠니? 아우 얘 죽겠네 야 그거 500ml를 어떻게 다 먹어! 생수 한 통이야 야 너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야 너 당뇨 걸려 아유 그만해 아유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저걸 찍어야겠니 나는 이해가 안 가 와 엄마 나 이거 대박 먹방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다 먹었지? 못 먹을 것 같았는데 나 생수 500병 못 마시거든요 어떻게 다 먹었지? 야 너 그걸 어떻게 세상에 대단하다 아 진짜 엄마 웃으면서 아무 말 안 한다며 계속 옆에서 뭐라 그래 아유 야 뭐라고 안 그러게 생겼니 아유 아 진짜 알겠어 어떻게 찍혔나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와 대박 오 어머 세상에 저걸 아유 저 얼굴이 왜 저래 뭐가 아 진짜 계속 옆에서 뭐라 그래 아우 아우 얘 안 그러게 생겼니? 아우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치워야지 이게 뭐야 바닥도 다 흘렸네 끈적끈적이게 걸레가 어딨지? 아우 머리야 아유 투야 아유 진짜 아하 어헤 어헤 하트 되게 엄청 많이 받았어 짱 짱 다음엔 뭐하지? 오 오 이거다 다음엔 이거 해야겠다 다음엔 이 병을 구해서 깜짝이야 너 다음에 하지마 아니 엄마 이건 주사기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마 아니 이거 봐봐 이상한 거 아니야 하지 말라 그랬어 응 알겠어 안 할게 다음번엔 못하겠다 다음 먹방은 실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